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4년 천력 2월 14일 본부교구 천복궁교의 원리사역자 교육을 위한 이 귀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니다 이제 봄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주변에는 겨운에 얼었던 땅이 높고 생명을 지니고 하늘이 주시는 봄빛을 받아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꽃을 피우며 그 꽃 속의 향례를 온 우리에게 선사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귀한 봄절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오늘 우리를 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삶인 것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말씀을 이 땅 위에 보내신 천지인 참 아버님을 통해 찾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받은 먼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무생명과 종족들을 위해 준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고자 이 귀한 원리 양성의 교육에 이 귀한 시간을 갖고자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자리에 찾아오시어서 여기에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자리 위에 함께하시어 더 크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종족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일반 기성교인들을 찾아가 원리의 말씀을 통해 이 땅 위에 오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의 이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여기에 찾아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내내 준비한 말씀을 준비했고 이 한 자리에 찾아 나오기까지는 정성을 들이며 한 주간을 준비했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들을 믿으시고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와 발표하는 사람이나 또는 아버지 각 준비한 모든 내용 가운데 한우리 크시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자리에 찾아 나오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함께 이 자리 위에 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이여 싸우니 전체의 모든 일정을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시간 대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최광길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리오 싸움 나이다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